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릴 때의 모습을 물어보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특별히 새 절기인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수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당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갔다 뛰어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각 나이때마다 그들이 행하는 규칙이 있는데 특별히 13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1, 2년 전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을 미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13살이 되기 한 해 전인 12살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들처럼 또 우리 지난주, 전주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 또 요셉은 경건한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마다 얘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또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신앙은 가장 먼저 부모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친 이 세상의 물결에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적인 모범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시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어느 곳의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확중한 책임을 우리가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계속 43절 4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절기에 참여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절기가 끝나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만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루길을 간 후에야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관습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44절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없어진 줄 모르고 찾았지 않았던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술래의 영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마을이나 친족들이나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먼 거리를 함께 여행하다 보면 함께 어른은 어른 끼리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려가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아마 성진을 향해 올라가고 또 성진의 예배가 마치면 그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일일이 챙기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리고 말썽 피우지 않고 또 잘 따라올 것으로 믿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루 종일 나세레스로 돌아가다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찾아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하루길 왔던 길, 하루길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성전떨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적어도 3일 동안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없는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의 뒷바라지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상황에 눌려서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잃어버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안이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기다리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일상을 먼저 멈추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그 시간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많은 은혜와 축복과 복을 받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인정하고 되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첫사랑의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의 죄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속히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4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떨에서 율법 선생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강조하는 요점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지식이 12살 소년이었지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지식과 이해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놀랐던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얼마나 반갑기도 하지만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마 점잖게 아주 온유하게 말을 한 그런 어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찾고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짜증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았었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모의 입장에선 정이 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대답 아닙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소년 예수는 말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전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정도의 그런 지각을 가진 소년이라면 자기가 사라진 후 부모와 친지 친척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자기를 찾는다고 온갖 수고를 다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지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부모를 만나서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의 어투는 자기를 찾아 헤맨 일을 나무라는 그런 투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처음부터 알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포괄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현장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때 구속의 사역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자라가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아들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신기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을 잃고 오신 하나님의 몸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보호하고 기르는 부모 노릇을 한 것 뿐이죠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이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긴 세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잊을 만한 그런 세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자기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역에 떠날 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에 앉아계시는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성령님에 의해서 잉터된 분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갓난아이 될 때부터 열두 살이 될 때까지 그 세월 동안 보통 아이들같이 성장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스러운 모습 천진난만한 아기로 태어나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워가며 천사를 만났던 그 기억이 차츰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맡기셨던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일 자질구리한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보내셨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리아나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상에 자질구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그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데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잊고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종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쉽게 대하고 마치 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렇게 주님이 움직여주시지 않는다고 빨리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을 책망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잃고 오셔서 숨기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 부모였던 요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부모였고 또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불이익과 목숨을 건 그 모든 위험 앞에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고 자신을 열어드렸습니다 꿈속의 천사를 만난 요색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순종에 대해 완벽한 모범을 세우십니다 10개명에 5개명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육신의 부모 밑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고 또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이 목수일을 할 때 그 목수일을 배우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공생의 애가 시작할 때까지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성긴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만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5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주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그분은 더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생장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모습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개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물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에 계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그 모든 보이신 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